자 그러면 뉴스3 하나하나 시작을 해봐야죠. 일단 어제가 이제 위드 코로나 우리 같이 간다 이렇게 첫날인데 거리두기 좀 풀리고 하면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어제 밤 스케치. 저는 사실 어제 밤에 유혹이 있긴 있었거든. 유혹이 있긴 있었는데 또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일찍 들어갔는데 어제 이제 거리 스케치를 먼저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회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코로나19가 한창에도 올해 입사한 바람에 팀 회식을 한 번도 못했.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회식 한 번도 못했지. 거기다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만날 기회도 없었는데 오늘 인원 제한이 풀려서 처음으로 선배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사실 회식하자는 그 부장님의 말이 얼마나 짜증났겠어. 그런데 신기하고 어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10명까지잖아요. 10명까지 이제 영업시간 규제가 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카페, 술집 이런 데가 거의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이라든지 역삼역 또 양재역 또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택시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정말 만석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테헤란노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이모 사장님이 얘기한 건데 이번 주 금요일과 주말은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다. 예약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낫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 거리들두기 할 때는 원턴이 제대로 안 됐거든. 그런데 이제 6시 저녁 시간 손님들이 테이블 가득 채워도 나가고 두 번째 회전이 된다는 거죠. 참 다행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장사 안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대형 테이블을 치우고 4인 테이블을 바꿔서 운영해왔는데 이제 대형 테이블 된다는 거죠. 그것도 참 바뀌었습니까. 그것도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뭘 했겠어요. 아니, 장사 안 되니까 알바라든지 이렇게 일용직으로 썼던 분들 일단 집에 가 계시라고 했는데 추가 고용 공지문들이 많이 붙는다 이거예요. 상가에서.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 공고를 냈는데 아직도 사람을 못 구했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두세 달 전에 미국에 이런 리오프닝 한 다음에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하고 거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구인란도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통업계가 일단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리아 세일페스타라는 게 이제 열리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등 이런 데서 vip 고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판척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고 사실 아마 쇼핑 에어리어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나 이런 데 가서 쇼핑하는 구역 중에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내가 볼 때 명동이에요. 젊은 사람도 잘 안 가는 데다가 중국을 비롯한 관광객들은 일절 없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진짜 원래 옛날에 중국 관광객 나올 때는 거기 불야성이었잖아요. 이제 거기로 또 포장마차 같은 거 목걸이 쫙 펼쳐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명동도 어제 비교적 활기를 폈다는 거죠. 그래서 뷰티업계 그러니까 이제 주로 화장품 가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말 모임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화장도 좀 하고 그러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런데 뭐 여전히 사실은 이제 뭡니까 마스크를 해야 되니까 전만큼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스프리 같은 데들 이제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오늘 11일까지 최대 60% 할인을 하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한다. 또 cj올리브영잉도 k-beauty특불판적장 같은 거 한다. 그래서 어쨌든 대목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일종의 펜트업 디멘드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도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맞춰 대형 할인 행사를 하는데 지마켓이라는 옥션 뭐 이런 데들 다 빅스마일데이라는 할인 행사를 한다고. 11건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상의 회복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저번에 뭐 술 얘기 한 번 했었잖아요. 술 많이 먹을 거다. 진로하고 진로하이터 했더니 조금 올랐더라고요. 1. 몇 퍼센트 올랐는데 최근에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억제되어 있던 소비 그리고 억제되어 있던 어떤 사람들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의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의류. 겨울에 또 춥다는 보도도 있지만 또 일찍 추웠잖아요. 그래서 주로 패딩을 만드는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도 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백화점 같은 데 더 많이 가고 또 어디 아웃도어라든지 이런 데 더 가려면 사람이라는 게 추우면 안 되잖아요. 옷을 좀 사야 되고. 그다음에 먹거리라는 건 사실 상장사 중에서도 이런 단체 회식이라든지 이런 주류가 있는데 그건 사실 어떤 추세를 보이려면 한 번 좀 기다려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의류 산업 같은 것들도 한 번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정체 내지는 해소가 되면서 경기는 좀 사는 그런 국면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수많은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행이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80% 된다니까 그나마 좀 기분이 좀 났습니다. 자유업자분들도 조금 더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공매도 얘기를 어제 저녁에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즘 들어 공매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된 지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됐군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왜 공매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결국 금융당국에서 대용주 위주로만 일단 한다. 그게 딱 6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코스피 150? 그렇죠. 코스닥 200. 그렇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죠. 코스닥이었구나. 그래서 6개월을 해놓고 보니까 그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해소해 주는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전혀 해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외국인 동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대량 보유 신고를 해야 되는 0.5% 이상 공매도를 치면 대량 보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상장 주식 1% 이상 가지면 신고해야 되듯이 공매도도 0.5% 이상 되면 공매도 대량 보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 건수가 보니까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해서 총 302건인데 지난 5월 3일 날 대용주 공매 재개 직전에 4월 30일이 107건이에요. 물론 그때는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었으니까 2.8배가 늘었다. 그런데 302건 중에 외국계 증권사의 신고 건수가 248건으로 82.1%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매도 시장의 큰 손 주요한 플레이어는 외국계가 다 장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모간 스탠리아 골드만삭스의 대량 보유 건수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제일 큰 증권회사에서 가장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말 기준 공매도 대량 보유 신고가 가장 많은 종목은 구길제지, 신라젠, CIS, 에코프로, G3BNP, KMW 들어가 있네. 이거 진짜 못 봤어. 괜찮습니다. 들어가 있어. 텔콘, RF제약 각각 5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공매도의 필요성,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차체하고라도 원래 공매도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외국인의 독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만 그냥 된설이 맞는다. 개인 투자는 못하고. 폭탄 맞고.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도 그럼 원활하게 그럼 정정당당하게 맞서보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공매도 제도인데 공매도가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그런다고 하지만 빠져버리는데 무슨 시장이 효율화냐. 특히나 오늘도 미국이 사상 최고가 치고 테스라가 8.5%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식이 계속 갖다 막으니까 거기다 6개월 딱 되는 성적표 보니까 계속 외국인이야. 개인 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되고 59억에서 120억 늘었는데 1.9% 늘었는데 비중은 1.2% 1.9% 늘긴 늘었어요. 0.7%포인트 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공매도에 근본적인 연원까지 들어가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학문적으로 따져보고 또 실제로 이게 금융시장에서 유익하냐 무익하냐를 따져볼 일은 차체하고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전혀 개선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 6개월 시점에서 보니까 공매도 거래비중 상위 종목은 예상대로 많이 빠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H&M 같은 것들 공매도 잔고 금액이 500배 폭증을 했는데 물론 잔고 비중이 0.09에서 5.5로 나있으니까 500배라고 해서 엄청 그건 아니지만 여하튼 5.5%인데 이것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공매도 잔고 금액은 조금 줄긴 했어요. 1조 22억 원에서 1,000억 넘게 감소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많이 빠졌고. 코스닥 시장에서 HLB, 펄어비스,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요즘 엄청 뜬 거 아니야? 위메이드 요즘 엄청 올랐습니다. CJ, 레코프로 이런 것 중으로 공매도 잔고 금액이 많았다. 위메이드는 좀 당했겠네.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 잔고 비중 기준으로 LG 디스플레이를 롯데건강계랍, H&M, 신풍제약, 금호석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가격 조절의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약속하고 공매도를 재개한 건데 공매도 제도의 개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회로지 운동장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 그래서 과연 이런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만 플레이하는 공매도 제도라는 게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시장의 과열 방지책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끌어내는 어떤 제도로서의 의미가 과연 교과서적인 의미 외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동무대였다는 게 다시 한 번 수치로 드러났군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저희가 아마 한 며칠 전에 처음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소수. 요소수는 뭐하는 거예요? 나는 요소수 가끔가다가 빨간불 들어와서 요소수. 늘 한 번 넣고. 늘 한 번 넣고. 솔직히 요소수가 뭔지를 몰라. 요소수가. 그래서 기름 늘어갔더니 혹시 요소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같이 계산해서 얼마인지도 잘 모르거든. 기름값에 넣어서 계산해서. 뭐하는 거예요? 요소수가 디젤 연료 쓰는 차들에서 공회를 좀 줄여준다? 효율을 좀 높여준다? 디젤만 하는 거야? 디젤만. 휘발점은 없고요. 내가 내가 디젤이구나. 그래서. 디젤이 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소수가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요소. 원료가 된 요소수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방송을 한 번 하니까 확실히 목소리 커지는데. 요소 섹시까지 나왔습니다. 화학업계에 따르면 중국 요소가격이 올해 2월 초 톤당 360달러. 그래서 이게 비싼 건 아니구나. 톤당 360달러 수준. 28일 740달러 9개월 만에 2배 이상 뛰었는데 실제 거래는 900에서 1000달러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또 거기다가 수입할 때 뭐 이렇게 잘 검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항상 한 번 보면 잘 검사해 그러면 수출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죠. 그래서 일단 물건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요소수가 모자란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요소수가 디젤 차라며 그러니까 디젤 차가 뭐예요. 화물차. SUV만. 이런 거 많은데 그게 택배에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소수가 이렇게 진짜 풍기면 택배 대란이 나올 수가 있고. 물류 대란이. 물류 대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식량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걸 보니까 사실 공급 사이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석탄에서 뽑는 건데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 금지.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런 것 사실 왜 이 기사를 보냐면 아치투에 대해서 중국하고 인도가 반대해 가지고 지구온난화 합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ESG라는 것도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을 때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여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공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이런 화석연료 비중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거기에 또 미국하고 친한 인도가 같이 붙어버렸네. 그렇잖아요. 인도만 하더라도 지금 퍼드에 들어가고 미국하고 엄청 가까이 됐는데 그런 국익에 대해서는 또 중국과 인도가 손을 잡아버리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투엔의 어떤 합의 실패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친한건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또 빠져버렸어요. 어제 전기차 소재주 또 빠져버렸죠. 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울퉁불퉁하게 가더라도 그 스케줄을 잠시 미스할 수는 있겠지만 가긴 가야 될 거예요. 그 길로 그 길로 그리고 중국도 어쨌든 이게 너무 단기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같은 것들을 전략적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어쨌든 시진핑 입장에서도 2060년입니까 왜 탄소 불이 한다고 그랬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석탄의 문제 이런 데서 이런 품기가 나오고 또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또 병목현상이랑 공급사에도 병목현상을 계속 나타나는데 병목현상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공급이 줄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저간에 ESG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어떤 입장의 차이에서 계속해서 파열력을 낼 수도 있겠다. 요소수 문제를 보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그런 밸류체인 선상에서 좀 약한 거리에 있는 그런 기업들 혹은 미국이 계속 이제 자국 영토에 들어와서 뭘 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현지 공장되어 있는 거 쟤네들이 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사실 경제적인 것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소수 사재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은 요소수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거 아니야. 요소수요? 한 4천 킬로? 4, 5천 킬로 한 번. 4천 킬로? 4천 킬로는 1년에 한 두어 번 갈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사재기는 하지 마시자고요. 어떻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직업상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매일 몇백 킬로씩 달리시는데. 그러면 요소수로 인한 물류대란 우려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박병창 부장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에 앉으세요? 건설회사,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